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10분 걸리려나 넉넉히 10분이면 될 것 같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요게 1.5룸으로 봐야 될까요? 불리형 원룸으로 봐야 될까요? 주방 공간이 애매합니다. 불리형 원룸치고는 좀 큰 편인데 1.5룸이라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좀 작아요. 지금 이제만 청소가 끝나서 세탁기, 냉장고 다 열려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층은 반지하고요. 지상층도 나왔습니다. 똑같은. 이거랑 구조랑 크기가 똑같은 지상층은 이사협의, 협의하용으로 요거는 지금 반지합니다. 그래서 반지하는 천에 오십, 지상층은 천에 육십 그렇게 두신다고 합니다. 일단 이 에어컨에서 이 벽까지가 2m 70이고 이 창문에서 저기 벽까지가 3m 50입니다. 그래서 옵션은 보시다시피 TV까지 풀옵션이고 TV까지 풀옵션이고 옷장은 두 개 들어가고 수납공간은 위에 또 수납은 많이 되게 되어있네요. 주방만 조금만 더 컸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많은 걸 바라면 욕심이겠죠. 저도 손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못해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바라고 있네요. 일단은 이거는 미다지로, 미다지 문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그냥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입니다. 그래서 반지하 천에 오십으로 일단 연식은 신초급이 한 2년 됐을까 이제? 거의 신초급입니다. 아마 1,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. 여기 또 한번 길이를 재볼까? 2m 10에 2m 10에 대충 여기서 하면은 1m 60? 여기서 싱크대까지 1m 60이라서 식탁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. 냉장고 두고 식탁 둘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. 천에 오십이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? 천에 사십이면 땡큐구요. 천에 오십 정도면 크기만 봐서는 천에 오십이면 솔직히 저는 조금 비싼 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건물 연식까지 생각하면 나갈 겁니다. 나가기. 차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지상층이 천에 오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옷잠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. 이렇게 위아래 딱 중간으로 나뉘인 위에도 걸 수 있고 아래도 걸 수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뭐 일자로 쭉 돼 있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는 옷장이 요렇게 하나 있고 여기를 수납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요렇게 돼 있네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신축 첫입주면 더 비쌀 겁니다. 그래도 조금 많이 신축치고는 많이 비싸진 않고 근데 연식 한 칠팔년 있는 집보다는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그래도 나갈 거예요. 나갈 겁니다.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.